Hello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미로 배우는 문법 시리즈 No.2 과거 vs 현재 완료입니다. 네 이런 과거 simple past는 그때 그 시간에 딱 했다. 그때 했다 입니다. 시간을 스냅샷 한 거예요. 딱 슬라이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studied 하면 그때 나는 공부했다. 끝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완료는 present perfect 이건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시간을 긁어와요. 시간을 긁어와요. 아까는 스냅샷이라고 했죠. 그때 딱. 근데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긁어왔어. So have studied 하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봅시다. 자 과거. 예문. I cooked my meal at 2pm today. 어떻게 돼요? 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right now는 5pm. 그래서 지금이 5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과거를 말하는 거지. 언제 과거야. 나는 요리를 했어. 내 음식을. 내 식사를. 언제. 오늘. 낮 2시에. today. 오늘. 이렇게 되는 거죠. at. 그래서 그때 나는 요리를 했어. 해서 그 시점에 내가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simple past에요. 과거. 그렇죠? 지금하고 과거하고 이 절단이 돼 있지. 나는 2시에 뭐 했다. 이거예요. 끝. 그런데. I have cooked my meal since 2pm. 그럼 이제 보이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석돼요? 나는 have cooked. 해왔다. 지금까지 해왔다. 뭘 해왔다. 요리를 해왔다. 내 식사를 언제부터? 2시부터. 그러니까 2시부터 지금 5시까지 한 3시간 동안 계속 요리를 해왔다. 이거예요. 시간을 긁어온다니까. 그렇죠? 아까는 시간이 그때 해서 딱 자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긁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하고 현재 완료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는 그때 뭐 했다. 이렇게 딱 그냥 심플하게 simple past고 현재 완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긁으면서 해왔다. 이렇게 어떤 의미가 길다. 시간 의미가. 이렇게 보면 개념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다른 용법들이 많이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완료는 시간을 긁어온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좀 볼까요? 단순과거. simple past. 시간 스냅샷. 1번. I studied at 10am this morning. 해석이 되시죠? 응. 그렇지. I studied. 그래서 공부했다. 끝. 그렇죠? 언제? 아침 10시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되겠죠? 자, 두 번. 2번. What did you do last night? 너 어제 뭐 했니? 그렇죠. 어제 뭐 했니? 여기서는 이제 10am this morning 1번에서 시간 스냅샷이었다면 그 스냅샷이 조금 넓어진 것 뿐이죠. 어젯밤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지? 어젯밤이라는 시간에 너 뭐 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시간을 짤린 거죠. 3번. I met my friends at the mall last weekend.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났다. 내 친구들을 어디에서? 몰에서 언제? 지난 주말에. 그렇죠. 다 simple past로 그냥 studied, did, met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시간은 어떻게 해? 네, 긁어와요. 시간을 긁어와. 언제부터?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맞죠? 1번 봅시다. I have studied for five hours. 그 뉘앙스가 다르죠? 나는 공부를 해왔어. 얼마 동안? 다섯 시간 동안 해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How long have you played tennis? 해석이 되시죠? How long? 얼마 동안? have you? 이게 have you 딱 들어가는 순간. 아, 긴 시간을 말하는 거구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했니? 이렇게 되는 거지. play tennis. 그래서 의역하면 뭐예요? 테리스 친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다음. 3번. We have traveled 20 countries so far. 느낌이 좀 모시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행을 했어? 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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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좀 더 의미적으로 더 좋죠. 여행을 해왔어? 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 20개국 정도를 지금까지. 그렇죠? 과거 어느 시점을 딱 말하진 않지만 어떤 긴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한 20국가 정도 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긁어온다. 자, 연습을 봅시다. 아래 3문장들을 해석해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핸드아웃, 프린트아웃 하셔서 연습하세요. 1번. I have lived in Seoul for five years. 음. 그렇죠? 시간을 잘랐을까, 긁어왔을까 생각해 보시고. 2번. She played tennis yesterday. 음. 시간을 잘랐을까, 긁어왔을까? 3번. He has written three books since 2020. 음. 시간을 잘랐을까, 긁어왔을까? 3번은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만의 영작. have plus past possible 패턴을 써서 영작해서 댓글에 질문을 하세요. 피드백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이 우리가 헷갈리는 과거. 단순 과거. 심플 패스트하고 현재 완료는 어떤 과거는 다 과건데 이 심플 패스트는 딱 시간을 스냅샷해서 그때 했다 이거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시간을 긁어온다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의미로 배우는 문법 시리즈 넘버 2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이 로켓 영어, 라켓 잉글리쉬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또 여기 오시면 플레이리스트에 명언 영어 시리즈, 의미로 배우는 문법 시리즈, 미국 일상에서 온 모카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를 플레이리스트에서 재미있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서 밑에 보시면 댓글로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또 핸드아웃 프린트 링크가 바로 있어요. 핸드아웃도 보시고 질문도 주시면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